네 여기 공영장 정문입니다. 우리 히어로 너무 잘생겼죠? 너무 멋있죠? 환경을 좀 쭉 볼게요. 네 저기는 쭉 줄을 서 있어요. 네 저기는 아트 스튜디오. 여기도 익스플레스. 여기 도장도 찍고 여기서 얼굴에 페인팅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 사람들은 무진장인데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사진 찍느라고 난리난리에요. 저도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히어로 너무 멋있죠? 네 재밌게 많이 많이 보고 갈 거에요. 네 너무 좋죠? 늦게 오면 주차할 거 없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짱이에요. 이따 많이 많이 보고 재밌게 보고 갈 거에요. 오늘도 가네? 가네.